우리도 원래 싫어해. 우리 닭발하지 않는데 저번에 한 접시 다 먹고 갔어. 아니 너무 맛있어. 도전해 보자. 그래, 닭발. 다 같이. 닭발. 어, 나 이거 궁금하다. 아, 맛있겠다. 맛있지 않아? 아니, 양념이 일단 맛있어. 응, 양념이 맛있으니까. 오, 잘 먹네. 제대로 먹는다. 닭발 어때요?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닭발 맛있네. 그래. 나 묻었어? 으흐흐, 오셨다. 와, 이게 안 돼. 너 묻었어? 응, 알잖아. 아유, 왜 저래? 연인 인증. 근데 말로 되게 어색해하지만 눈빛이 말해주네. 눈빛이 뭔지 알죠? 눈빛이 말해준다. 발만 말아봐. 아, 맵다. 아. 아, 매워. 근데 맛있게 매워. 짱. 아휴, 매워. 잘 드신다, 진짜. 우리 엄청 시켰어. 우와. 이게 고수 소라무침인데. 고수 소라무침이 웬일이야. 너무 맛있고. 한번 먹어볼까요? 음, 꼬들꼬들. 맛있겠다. 음. 어때, 어때? 솔직히 말해봐. 아, 메리자님들 잘 드시네. 그치? 소스가 미쳤다. 그치? 이 소스가 뭐냐고. 아주 그냥. 이 소스가 뭐냐고. 이거? 그거 주방자님한테 물어봐야지. 하이라이트. 이게 또 아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야. 아니, 하이라이트. 두 번째 하이라이트. 이제 하이라이트는 하나 더 있고. 아, 맛있겠다. 양빵고. 이게 뼈, 양뼈인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요. 그러네. 남자탕 같은 거네. 양의 뼈죠? 우린 돼지 뼈가 아니라. 양량을 다 넣을래. 미쳤다, 미쳤다. 음, 먹음이 아니고 남자한테 또 좋다는. 아, 그래요? 그런. 자. 몰라, 그랬듯해. 어머, 웬일이야. 냄새 안 나지? 너무 맛있다. 일단 양고기 합격. 저 뼈다귀도 씹어 먹고 싶다, 진짜. 나 그때 좋아해도. 진짜 맛있다. 아, 이때. 응. 발을 동동고울 정도의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미쳤다, 너무 맛있다. 약간 마라탕 맛이 나네요? 응, 그래. 마라가 좀 들어가 있어. 마라가 좀 들어가 있어. 마라도 있지만 고추가 굉장히 좀 매워가지고. 매우신 것 같은데요? 맵긴 한데 맛있다. 굿. 아직 이런 게 또 맛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내가 말한 하이라이트. 이게. 뭐야? 두리안. 아, 진짜.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그럼 왜 구웠어요, 두리안을? 근데 원래 잘 구워 먹어요. 구우면 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훨씬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아. 파인애플 구운 거 드셔보셨죠? 그거보다 한 100배 맛있어요. 응. 파인애플 구운 것보다 더 맛있다. 어. 저희 그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요거 안에 씹어진 것 같은데? 살이 이렇게 듬뿍 떠서 먹으면 돼. 그렇지. 그렇게까지 처음에 도전해야 돼? 어. 하하하하. 다 먹고 나서 조금 디저트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매우니까 먹어봐. 매운 거가 싹 다셔줘. 달달하게.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아, 두리안이 원래 이런 맛이구나. 이게. 두리안이 이런 맛이구나. 망고랑 감자랑 섞어놓은 맛? 감자? 감자?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다른 고구마. 오, 고구마. 오, 고구마. 구워서, 구워서. 구워서. 망고. 망고에 구운 고구마. 진짜 부드럽다는 뜻인데. 아니 실장님이 원래 두리안을 못 먹었거든. 맞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두리안 완전 좋아하게 됐어. 지금 몇 번 먹었어. 한 번 그 맛을 알면 이제 더 이상 버릴 수는 없는 거 sur. 약간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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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